어묵탕 어묵탕 근데 젓가락 줘야 되지 않아요? 뭘로 줘야 돼요? 좀 이따 끓으면 어묵탕 맛있게 해줘 네 그대는 뭐 하세요? 부추전 맛있게 해주세요 냄새 좋다 오늘 고생했어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빡세게 가르치시는군요 4시간 이론 4시간 실습 실기 배 지겹게 탔네요 어묵탕에 후추 넣어야죠 여보 후추 밤입니다 밤 여보 저녁 맛있게 드시고 집에 가시면 편안히 주무세요 편안히 주무어요 잠시만요 주님 이젠 섹시 그 말씀 아멘